XSFM입니다. Oh, what was that? Hello, Korea. Do you want to play a game? This game will take not much more than the time you spend spacing out every day. Despite all of the advantages and opportunities that you were given in school learning English, you may have forgotten all your lessons again and again. From today, we will see how much you are willing to break this habit of yours once and for all. To be fluent or forgetful, make your choice. 오늘은 첫 번째 방송은 아니고요. 맛보기 순서입니다. 에피소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영화 소우의 무시무시한 직소의 대사를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들으셨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cover some useful expressions together.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llo, Korea. Do you want to play a game? 첫 번째 문장은 어렵진 않습니다. Hello, Korea. 너 게임 한 판 할래? 라는 뜻이었고요. This game will take not much more than the time you spend spacing out every day. 문장이 조금 깁니다.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This game will take not much more than the time. 그 시간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야 이 게임이 라는 건데요. 그 시간이란 뜻은요? You spend spacing out every day. 너가 매일매일 멍때리면서 보냈던 시간만큼은 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보면 not much more than 이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네, not much more than. more than 형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때,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not 이라고 했으니까 무엇보다 많지는 않다. not much more than what. much 같은 경우는 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not more than what의 형태로 가셔도 되는데 좀 더 강조하시고 싶다면 not much more than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much가 붙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more than에 not이 붙어서 맞아요. 뭐뭐보다 많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뭐뭐보다 많이는 아니다 라는 뜻이 되네요. 네. 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문 하나만 들어주세요. 간단한 걸로요. We are not much more than friends.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친구 그 이상의 관계도 아니다. 네, 딱 정리되죠. 우리는 딱 거기까지다. 그렇군요. 뒤에 보면 스페이싱 아웃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공간이 나가다? 네. 원형으로 보시면 스페이스 아웃 인데요. 스페이스 아웃 하면 멍 때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우리 뇌 공간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예전에 멍 때리기 대회에서요. 스페이스 아웃 컴페티션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스페이스 아웃 컴페티션 페이스북에서 한참 유명했었던 것 같네요. 멍 때리다. 스페이스 아웃.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I spaced out during the meeting so I missed what the director said. 나 회의 시간에 멍 때려서 부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놓쳤어. 못 들었어. 맞아요. 이거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로 멍 때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멍 때리는 시간이 건강에도 좋다 그러죠? 문장 전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this game will take not much more than the time you spent spacing out every day. 이 게임은 네가 매일 멍 때리며 보내는 시간보다는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한번 가볼게요. Despite all of the advantages and opportunities that you were given in school learning English, you may have forgotten all your lessons again and again. 네. 이건 문장이 더 깁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Despite all of the advantages and opportunities. Advantage 하면 이점이니까 이점과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l of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Despite 하면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죠. 뒤에 all of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죠. 모든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이점과 모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예문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Despite all of our effort, she couldn't pass the exam.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한번 또 가볼게요. That you were given in school learning English. 여기에는 딱히 어려운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너가 배운 영어, 배워왔던 영어. 뒤에 또 이어지는 문장은요. You may have forgotten all your lessons again and again. 네. 너는 반복해서 너의 그 레슨 영어를 잊어버려 왔을 거야 라는 뜻인데요. 잊어버렸으면은 forgot이 쓰여야 되는데. 분사가 쓰였네요. forgotten이 쓰였네요. 네. Have PP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 have 다음에 forgot 과거 형태가 아니라 forgotten. 같은 분사 형태로 쓰는 게 맞는데요. Have forgotten 해석을 하실 때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없는 시제라서 느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잊어버려 왔어. 지금까지 쭉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진행될 때 쓰는 시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잊어버렸고 지금도 계속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완료로 써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문장 전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Despite all of the advantages and opportunities that you were given in school learning English, you may have forgotten all your lessons again and again. 네가 학교에서 받아왔던 모든 이점과 모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영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려 왔어 라는 뜻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뒤에 문장 또 한번 가볼게요. From today, we will see how much you are willing to break this habit of yours once and for all. From today는 쉽습니다. 오늘부터. 해석하자면 오늘부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의 그 잊어버리기만 하는 습관을 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야. 라는 뜻입니다. Be willing to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네. Be willing to 합쳐서 무엇 무엇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다 또는 기꺼이 무엇 무엇 하다라는 표현이죠. 많이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문 하나만 들어주세요. Okay. I'm willing to work in a different country if I have a chance. 나는 기꺼이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어.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있다면.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뒤에는 once and for a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이거 뭔 말이에요? Once and for all 하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라는 표현이 함께 좀 내포가 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약간 finally and completely.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라는 뜻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I have to decide once and for all whether I want to stay in this neighborhood. 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정을 해야 돼. 이 동네에서 계속 살 건지 말 건지 라는 뜻이었고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게요.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From today, we will see how much you are willing to break this habit of yours once and for all.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의 그 잊어버리기만 하는 습관을 깰 의향이 있는지 기꺼이 깰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볼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To be fluent or forgetful. Forgetful은 유창하다. Forgetful은 형용사 같네요. 잊어버리는 이런 뜻인가요? Forgetful 안에 보시면 forget 이란 동사 보이시죠? 잊어버리다. Forgetful은 형용사 형태로 잘 잊어버리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는 이 정도의 표현이죠. forget의 형용사 표현이군요. 그렇죠. 발음이 forgetful 라고 해야 되네. 두 번째 음절 즉 get에다가 좀 더 강제세를 주시면 편한데요. forge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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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뜻은 유창하거나 혹은 맨날 깜빡깜빡하거나 라는 뜻이었습니다. 끝의 문장입니다. Make your choice. 간단합니다. 결정해. 선택해. 라는 뜻이었고요. 문장 다시 한 번 그 무서운 목소리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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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Korea, do you want to play a game? This game will take not much more than the time you spend spacing out every day. Despite all of the advantages and opportunities that you were given in school learning English. You may have forgotten all your lessons again and again From today, we will see how much you are willing to break this habit of yours once and for all To be fluent or forgetful, make your choice 여기까지가 저희 방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파일럿은 사실 만들었다고 해서 꼭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됐다고 꼭 실제 방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XSFM이 좋게 들어서 저희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퍼펙트 디시버 잉글리시 팟캐스트는요 지금의 구성 말고도 다른 코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나머지 XSFM의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요 그 주소가 아니고요 perfect25pod at 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요 질문 사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영어 고민 가장 섬세하게 도와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XSFM과 퍼펙트 디시버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 디시버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 프로듀서검 엔지니어 유엠씨 위 Chief Producer slash Engineer U-Dob 사장이기도 합니다 He also is an owner but I don't think he looks like one 오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he looks more like a gangster 아 그러니까 위험한 발언이죠 저는 프로듀서 겸 진행자 캡틴 K였고요 host slash producer 캡틴 K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루디아였습니다 아 not really I'm just just 루디아 그래요 좋은 한 주 만들어 가시고요 다음 주에 진짜 첫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see you next Monday by permission Until then embrace your weeks folks SSFM입니다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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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5